안녕하세요. 용화재입니다. 오늘은 제일 좋은 관람회에서 주최한 제일창업박람회인 광주에 왔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잠깐 입장을 하기 전에 사전등록시 무료 입장 미등록시 5천원 입장료가 발생하니 꼭 사전등록하셔서 5천원의 혜택을 누리세요. 차기 창업박람회도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해 입장료 5천원 할인 혜택을 누리세요. 2024년 제일창업박람회는 부산, 서울, 대전, 인천, 수원, 광주에서 이루어집니다. 창업의 성공을 위해서 제일창업박람회에 방문하시면 실패없는 창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먹을게요. 생사과가 들어간 사과다. 사과요? 네. 사과 모양이네요? 네. 호박 모양인 거죠? 아, 호박 들어가. 호박도 드셔보시고 하시나요? 음, 사과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네. 커피도 한잔 드셔보시겠어요? 아니요. 음. 미르당 떡 디저트는 이번 박람회에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셨어요? 저희 이 사과떡, 호박떡을 저희 미르당에서만 자체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과떡, 호박떡을 홍보도 하고 저희 미르당 떡밥회를 홍보하면서 가맹정도 모집할 겨고 해서 저희가 여기 참여하게 됐습니다. 미르당 떡만의 매력이 무엇이 있을까요? 음, 밀가루를 사용하지 않고 쌀가루를 사용한 떡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장성에서 나는 단호박이나 사과 같은 이런 지역 농산물을 사용해서 건강하게 온 가족이 아이들까지 다 맛있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낭만출력소에서는 젤창업 박람회에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셨나요? 아, 저희는 스마트폰 사진 인화기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9년 동안 사업하고 있고 여기 광주 쪽에 3년 전에 커피숍들 대상으로 사진 인화기를 설치를 해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광주 쪽에서 반응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주 지역에 맛집이라든가 문구 이런 류들로 해가지고 더 들어오려고 이번에 창업박람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낭만출력소만의 매력, 장점, 무엇이 있을까요? 옛날에 사진관 가서 뽑던 사진들을 다 여기서 뽑을 수가 있고 요새 인생래컷같이 통안에 들어가서 찍던 사진들을 저희 이 기계에서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는 사진을 인생래컷같이 꾸며서 찍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 같은 것도 셀프로 해서 5,000원에 뽑을 수 있다는 게 저희 키오스크의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국내 제조예요. 그리고 저희 나라에서 다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서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가장 메이저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는 창업, 제1창업박람회에서 용화재였습니다. 안녕!